그 디지몬 어드벤처 마지막 회 때 애들이 서로 헤어질 때도 울었지만 이제 포켓몬스터 초반부에 그 버터풀 떠나보냈대 아우씨.. 아우 눈물이 나더라고 버터풀 막 떠나보냈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떠나보냈는지 쓰레기라서 버터풀이 구려요 포켓몬스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터풀이 굉장히 구립니다 버릴 때가 된거야 좀 더 강해지기 위해 버터풀 쓰면은 포켓몬스터 못해요 버터풀 쓰면은 포켓몬스터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희망 3시간 정도 아우이오어 엄청 맛있어 어우 쓰다 어우 써 맛있어 진짜 써 저거 한약이에요 아 달달한거 뭐 없나? 너무 쓴데? 사윤이 살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꾸 쳐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네 마음 장난하는 건가? 그리고 질문의 대상이 잘못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비밀 절실 아 개꿀이야 거의 이긴 것 같다 님데? 아까 되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긴 것 같다 아 근데 티리온 나오겠다 아 좀 힘들겠는데? 티리온 나오면 다 뒤집히거든 불을 내려주십시오 다윗 그래도 죽음은 나와서 다행이다 아 헐 다행 신성한 업무 와 대박 용 나와라 용 네 네 그 유튜브에 영상 있을 거예요 현 여친과 전 여친과 하나? 그거 개띵작이지 아 진짜 나오네? 용 용 야 달리면 이길 것 같긴 한데? 님들? 어 거의 이긴 것 같애 이겼다 이겼다 갑자기 금치만 안 나오면? 어 나가 나가 헐 신충하니? extent 질문 ождения 해 주십시오 얘까지 내놔야 딜이 되겠다 근데 좀 신축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나가야지 뭐 나 죽어? 정말 공룡의 몸집이니? 아 진짜 억울해 아 침묵될걸 엑시스 스내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해 치웠다가 패배 플래그였어 아 그런데 아 패배 플래그였네 이 밤이 다가가도록 I'll be missing you 오늘 밤이 지나면 영영이 질지 몰라 I'll be missing you 시간이 멈췄으면 그 때로 돌아올 그 때로 돌아올